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한 가지 한 가지씩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재능, 소질 그게 어떤 보면 직업이 되기도 하고 사람에게는 다 한 가지씩 사명이 있다 시작 어찌 보면 굉장히 자기는 사명이 많은 것 같이 느끼지만 그거는 사실은 남으로 표현하자면 줄기는 안 하고 가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와 가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줄기가 하나이듯 사명은 하나고 나머지 사명은 가지 같은 사명 줄기 사명은 하나고 나머지 사명은 가지 사명이다 얼치 시작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먹고 사는 거는 뭐 가지고 먹고 산다 이거요 한 가지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잖아 열 가지 재주 있는 사람은 망해도 한 가지 재주 있는 사람은 산다 우물을 파더라도 물론 또 물론 이 말이 또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말이 그래도 굉장히 오랜 동안 장원처럼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잖아요 나무가 줄기는 하나인데 가지가 많은 것처럼 인간이 다양하게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직업은 하나고 나머지는 취미입니다 어찌 보면 취미 취미 이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나무가 줄기보다 가지가 더 굵으면 모양도 안 좋고 쓰러집니다 알았겠죠? 이 줄기가 튼튼하고 가지가 약해야지 줄기는 약한데 가지가 이렇게 튼튼하면 나무가 쓰러져버리는 말이에요 가지를 못 견디고 그런 것처럼 사람도 자기가 해야 할 직업의 줄기가 굵고 취미가 약해야지 직업은 약한데다 취미가 강하면 그 개인도 직장도 사업도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남 얘기 뭐 하니까 목사로 그냥 얘기해 볼게요 목사가 목사의 줄기는 목회야 목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이게 목회 그리고 심심할 때 텐이스도 좀 치고 골프도 한 번 치고 바둑도 한 번 두고 뭐 어떤 때 낚시도 한 번 그거는 괜찮아 그런데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신방도 안 하고 한 번 낚시 가면 3일씩 안 들어오고 그러면 목회 안 됩니다 목회 군만 둬야 됩니다 우리 거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거는 알아 듣겠지 기업인이 잘못 뛰는 증세가 있어요 본업보다 취미가 굵어지면 그 기업 무너지더라고요 기업인이 기업에 주력하고 취미 생활을 해야지 기업인이 뭐예요 엉뚱한 거에 미쳐버리면 난에 미친다 그건 좋아요 취미로는 그러나 그것이 전문인 사람은 괜찮아 그러나 바둑에 미친다든지 그거는 이세돌 이창우가 바둑을 둬야지 우리는 그냥 심심할 때 쉴 겸 둬야지 직업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직업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거는 대개 무너지더라고요 자기 직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취미 생활에 빠지면 대개 그런 사람 실패하기 쉽습니다 나무의 가지는 가지로 끝나야 되든 사람의 취미도 취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줄기를 더 높이려면 가지를 쳐줘야 돼요 사정없이 가지를 잘라줘야 줄기가 쭉쭉 뻗어갑니다 뭔 말입니까? 사람으로 가져오면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자잘한 취미 끊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로 갈 힘을 줄기로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들 클 때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빼짝 마른 것이 키만 쭉 커요 그래야 됩니다 바람 불면 휙 넘어지게 키가 쭉 커더니 이놈이 크더니 이렇게 살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준영 있게 크면 다 크면 키가 안 큽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넌 어떻게 애가 어리지만 준영이 딱 잡혔다 걔는 나중에 어른 두면 키가 적습니다 어렸을 때는 멀떡이 장대같이 쭉 커버려야 돼요 아이고 저거 싫어지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살이 딱딱 붙어서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나무나 줄기를 키우고 가지를 조화를 이루고 그런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너무 줄기만 크고 가지가 없으면 나무가 이상해요 말을 바꾸면 그저 먹고 사는 것 돈 버는 것만 차려지 하나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으면 그런 인생도 좀 보기가 나무도 그렇듯 그러니까 인생과 나무는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줄기 같은 사명이 다 있더라 그걸 내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사명은 그래서 하나다 줄기가 하나이듯 사명은 하나다 시작 그러나 가지가 여럿이 또 취미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내가 약간 좀 어리한 것 같아요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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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은 우리 아웅 목사가 저를 보더니 형님 왜? 형님하고 말삼 붙어서 이긴 사람 있습니까? 그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데 말을 자른다는 말은 말 자른다는 말도 되지만 똑똑하다는 말도 되고 똑똑하다는 말도 되지만 삶이 뒷받침도 된다 그 말도 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말만 오르면 다 웃어버려요 그 말에 어느 정도 맞는 삶이 있어야지 말도 말빨이 서는 거지 삶이 전혀 없이 말만 자르면 웃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제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니까 사명은 다 하나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명은 다 하나다 시작 그럼 아담 한번 볼게요 아담의 줄기의 사명은 뭐냐? 간단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아담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다 시작 뭐 그런 아담 보고 공부를 잘했네 못했네 내후관이 사랑을 했네 안했네 그 실점 소리 하지 말아 자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를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후관이 사랑하거라 공부를 많이 하거라 그런 얘기 없잖아 그냥 뭐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뭐해라 충만해 그것으로 이 줄기 같은 사명 잘 감당하므로 아담은 할 도리 다 한 거예요 뭐 그런 아담한테 뭐 선화과를 먹었네 안 먹었네 그런 마누라하고 사네 안 사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네 그런 얘기해 봐야 그거는 가지 얘기하는 거지 줄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줄기는 잘한 거예요 아담은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천국 가면 아담을 만날 텐데 어쨌든 형님이잖아 형님 아형 아형 아담 형님 아형 확실히 중청도요 웃는 거 보면 한참 있다 웃어 이렇게 그게 바로 웃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재사 뭔 말인지 운 거예요 아형 고맙소 내가 딱 아형 고맙소 수고했어 뭘 그런 여자하고 이혼 안 하고 살아서 인류 번식했으면 당신은 성공한 거예요 하다는 그렇게 평가해 주고 싶어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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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의 줄기의 사명은 뭐냐 방주지어 종족 보존하는 겁니다 장세기 6장 13절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의 결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정으로 그 안팎을 치라라 그래서 방주 만들어서 구원하는 거 자 히브리스 11장 7절을 또 얘기하네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의하므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방주지어서 8식구 구원하면 노아 4명 줄기 4명 다 한 거야 그런 노아 뭐고 술을 먹고 옷을 먹고 누웠네 자식 앞에 그것은 무슨 주태네 그런 얘기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지어서 8식구 구원하면 4명 다 한 거야 얼치 시작 노아가 술도 안 먹고 실수도 안 하고 완벽했는데 방주지어서 인류를 종족을 보존 못 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본업이 뭐냐 이거 본업이 노아의 줄기적 사명이 뭐냐 사명 담당해야 돼 사명 세 번째 모세 모세 모세의 줄기 같은 사명은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주래굽기 3장 9절 이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라고 애굽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것으로 모세의 자기의 줄기 사명 다 이룬 겁니다 한 거예요 그런 모세한테 무슨 애굽사람을 패 죽였네 구수여인을 취했네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쳤네 그 시시언 가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모세는 그걸 잘못했지만 줄기적 사명 감당하면 그거 잘한 거다 네 번째 파울의 줄기 사명은 곧 뭐냐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나는 여러분 저런 구절 읽을 때 막 여러분 간증처럼 읽혀주시기를 바라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줄기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 하노라 이것으로 파울은 자기의 줄기 사명 다 완수한 겁니다 그런 파울에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었다는 둥 성질이 못 돼가지고 제자들하고도 화합을 못 했다는 둥 장가도 안 갔다는 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인간에게 주어진 줄기 같은 사명 잘 감당하면 무슨 실수를 저질러도 괜찮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이 줄기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됐지 무슨 시시한 가지 하나 가지고 그 줄기를 그 인생 전체를 흔들지 말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는 다 잘했냐 내가 우리나라를 보면 한마디로 찍고 까불어 아이고 어떻게 인간이 다 잘합니까? 다 잘하면 인간입니까? 천사도 타락했다는데 인간이라는 게요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그저 줄기 사명 감당하면 된 거예요 세상이 진짜 바뀌어 가는 게 여러분 남자의 사명은요 그저 옛날 남자의 사명은 그저 막 산을 뛰어다니면서 사슴 한 마리 잡아다 집에 탁 갖다 놓고 뒤집어 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런 가죽 밖에서 아들 옷 만들고 그냥 다 요리해갖고 신랑하고 구워 먹고 그리고 잘 말렸다가 또 먹고 그거 떨어지면 또 남자는 씻고 자다가 나가고 산을 뛰어다니다가 또 한 마리 잡아다 놓고 원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만 갖다 놓으면 뭐 하냐고 껍질 벗기는데 안 도와주냐고 자빠졌네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 이런 경우 너만 잡아왔냐? 나도 잡아왔다 그러면 둘이 껍질 벗겨야 돼 왜? 남자도 잡아오고 여자도 잡아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껍질 같이 벗겨야지 그러나 남자가 잡아오면 여자는 껍질 벗겨야지 그거는 역할 풍담이라면 역할 풍담 그런데 여자들이 뭔 실수를 범하느냐 잡아온 여자하고 집에 있는 여자가 같이 껍질 벗기자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요 여자들이 예리하지 않아? 내 말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똑똑하다고 보세요 잡아온 남자하고 같이 잡아온 여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뭘 착각하냐 잡아온 남자가 집에 있는 여자에게 같이 잡아온 여자에게 잘하듯 나한테도 잘하라 이거는 물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아따 오늘은 아침부터 또 여자를 살살 까네 너는 밤이냐 까게 잘못된 인식을 정확하게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욕심 아우 여보 설거지 좀 해놔 장목사님도 헌데 내가 하는 것은 집사람이 나보다 못지않게 수고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계속 집에서 노는데도 해 내가 그거 아니잖아 수고하니까 하는 거고 두 번째 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철이 들었어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신랑은요? 아직 철이 덜 들었어 좀 놔둬 철 들 때까지 그 새를 못 참고 요란 떨지 말고 그런데 왜 이 인간은 철이 안 든대요 왜? 철 들면 죽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내 박자 철 들고 살아있으면 1등 철 안 들고 살아있으면 2등 철 들고 죽으면 3등 철도 안 들고 죽어버리면 4등 한번 해볼 테요 시작 그것도 못 따라오면서 무얼 따따부따 여러분 신랑은 지금 몇 번이요? 그래 1번 1번 믿음으로 1번 아니면 2번도 괜찮아요 그냥 살아있으면 되지 그걸 뭘 그냥 살살 달래봐요 여러분 내 얘기만 들으면 소용없고 우리 집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돼 우리 집사람이 나를 나름 이렇게 내가 철 들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콧방귀도 안 낄지도 몰라 그게 무슨 철이냐고 그런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요 뭔 얘기하려는지 아세요? 여자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기대치가 살아보니까 너무 높아 진짜 여자의 기대치를 다 부응하려면 예수님 정도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살면 이혼합니다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벌어온 적이 거의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죄송해요 주님 예수님은 주님용이지 남편용은 아니요 이 바울의 사명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줄기의 사명 감당하면 잘한 거다 얼치 시작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출발하고 시작됐나 바로 우리 예수님부터 시작이 됐다는 우리 예수님부터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5일에 미명 예수님께 일어나 간적한 걸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새벽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뭔 기도를 하셨는지 내용이 안 나오는데 38절 가니까 알 것 같아요 이르시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첫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울이 사명으로 받기 전에 먼저 열두 제자도 받은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을 왜 주셨을까? 바로 전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권능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고 결과는 오직 전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종착력이 아니고 전도를 통한 구원이 종착력인데 권능은 과정이라는 거죠 70문도가 받은 사명도 마찬가지인데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각조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추수하라 여러분 저 기도의 응답이 바로 지금 2000년이 지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내가 추수할 일꾼이다 얼추 시작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70명이 나갔어요 70명이 기뻐 돌아갈 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더 우리에게 모하더이다 항복하더이 제가요 이렇게 말하면 제발 아멘 좀 해봐 아이고 목사님 제자들은 70명 문도는 했을지 몰라도 나는 되겠습니까 너도 돼 왜 70문도가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자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걸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것이 70문도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은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가렸을 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보라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 예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언니는 나으리라 자 이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지나갑시다 전부의 사명은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사명은 어느 특정인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 하나는 분명히 하고 지나가십시다 아멘 그런데 여기 아주 또 하나 하나 중요한 조건이랄까 차이랄까 뭐가 있냐 이게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지 증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증인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자 되돌려 보면 내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을 못 받은 것은 아니냐라고 한번 되짚어 되돌려 보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돈을 팡팡 쓰는 거 보니까 부자고 돈을 못 쓰는 거 보니까 가난하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보금의 증인이 되는 걸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안 사는 거 보니까 성령 못 받은 것 아니냐 그 말이 같은 전도인데 바울의 전도는 좀 달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항상 어떤 서신이든지 그 서신의 중심 사상은 전도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얘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 전도가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전도가 들어있기를 바라요 옳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전도가 들어있는 얘기를 합시다 옳지? 시작!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사람 같음을 그의 고백이나 그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했으니 바울 인생의 줄기는 뭐다? 전도다 바울 인생의 줄기는 전도다 왜 그것이 중요하고 왜 그것이 귀하냐? 바로 그것이 주님의 바울을 향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보검 10장 19장 10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도 줄기는 뭐예요? 구원이야 예수님의 줄기도 구원이다 시작! 바울의 줄기도 열두 제자의 줄기도 지신문도의 줄기도 믿는 자의 줄기도 여러분의 줄기는 디모대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네 베드로우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우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귀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을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시작! 주여 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따라오면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저는 말의 온도가 뜨거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뭘 뜨거운 거예요? 소리만 빽빽 찔르는 거지 어떻게 말을 그렇게 대책 없이 합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뭐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전서 9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미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거라 그렇다면 지금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속에 화 있는 사람이 많았죠? 왜 갑자기 또 침울해져요? 여러분, 파울의 심정들을 얘기하자면 지금 여러분은 복이 있어? 화가 있겠어?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봐, 반응 어떻게 복이 있겠어? 어떻게 화가 있겠어? 어제도 우리 교인이 전 문자가 왔어요 아, 목사님 미꾸라지가 끝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딱 막걸리 한 잔 걸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정했어 막걸리 말고 싸이다 그런데 그 좋은 모임에 내가 그분들을 전도했는가 나는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포 유전자 속에다가 전도라고 하는 유전자를 그냥 아주 주사기로 주입을 해 넣듯이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역양대 속에 전도의 유전자가 막 그냥 흐르게 하옵소서 얼찌 시작 누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멘? 그러니까 없었으면 오늘 접종하자고 접종 오늘 뭐를 접종하자고 전도 유전자를 얼찌 주여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뭐가 없도록 화가 없도록 필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은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그러니까 그냥 이렇던 저렇던 나는 뭐한다 이거예요 지금 전도한다 이거 그냥 잘 먹어도 전도하고 못 먹어도 전도하고 입어도 전도하고 벗어도 전도 하여튼 그냥 교회에서도 전도하고 해수욕장에서도 전도하고 직장에서도 전도하고 그냥 뭐한다? 전도한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좋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아, 저런 말씀 아주 그냥 가슴 속에 뇌 속에 새겨야 돼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하는 나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그다음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다시 말하면 내 고륙 친척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 그것도 그냥 목숨이 아니고 하늘나라 생명체계에 기록된 목숨 걸게 딱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멋지지 않아요? 아휴, 저 저 어렵겠다 우리 거짓말고 어떻게 오늘 다 접수하고 갑시다 꼭 뭐 계약서를 써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내 삶이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그래도 나는 뭐 계약서 쓰는 거 못지않게 말로 헌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말이 계약서지 우리 수준이 그쯤 되지 않아? 어떻게 써야 돼? 변호사 공정해야 돼? 변호사님 오셨지? 어떻게 공정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변호사 공정하고도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고요 그냥 말과 생각만 있어도 지키는 사람은 지키는데 그걸 수준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수준이 어때요? 어떻게 오늘 서약합시다 정신 차려야 잘못하다가 목숨 날아가겠다 그래서 누가 죽었대요? 그래서 누가 잘못됐대요? 여러분, 나의 남은 생을 내가 뭐 하는데 내가 쓴다? 줘요? 내가 남은 생을 오직 전도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서약을 주님하고 둘이 한번 해보시고 얼치, 시작 나중에 내가... 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왜 전도 안 해? 나 서약 안 했습니다 잘한다 그래서 그게 뭐 자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서약 됐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네 오케이 아, 목사님 뭐 내가 들을래서 들었습니까? 들으라고 해서 들었지 자빠졌네 봐요 아, 뭐 사인을 해래서 했지 그래도 한 거잖아 이게 매각했잖아 참으로 하나 그 짓으로 하나 뭘로 하나 그냥 전파되는 건 뭐예요? 크리스도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는 없을까? 여러분 이 민족이 멸망을 향해 가는 고통이 여러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족이 멸망을 향해 가는 고통이 느끼지 못한다면 만약 있다면 그거는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마음이오 만약 없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건 아니냐 그 얘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 친척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불타는 심정을 좀 가져봅시다 할렐루야 골로세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크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여노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2장 4절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추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전도니까 그래요 참 여러분 이런 말이 좀 막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너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맞지만 진짜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전도한다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에도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리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느냐 아는 90마리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건 누구 뜻인데? 마귀 뜻인데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귀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요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시작 그것도 하나님하고 계약합시다 구두로 조여!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시작 태살로니카 전서 2장 9절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 저게 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하고 먹고 살아가면서 전도했다 그 말이네 그냥 먹고 사는 건 누가 책임져주고 전도만 한 게 아니고 벌어가면서 전도했다 꼭 수준이 여러분하고 지금 비슷하네 그제? 아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전도를 하라고 그래 지금 했대잖아 먹고 사러 가면서 내가 벌어 먹고 사면서 전도했다 지금 그 얘기잖아 로마서 1장 14절 이하에도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머진 자라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에 빚을 줬다는 의식은 있습니까? 그랬죠? 그러면 빚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빚 갚아! 빚 갚아! 옆 사람한테 빚 갚읍시다 옳지 옳지 시작 목사님 바울은 뭐 빚을 줬는지 몰라도요 나는 빚을 안 줬습니다 빚을 내줬습니다 그거요? 바울은 빚을 줬다잖아 그걸 갚는다잖아 우리도 빚을 줬잖아 우리도 갚아야 되잖아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 아닙니까? 바울은 복음에 빚을 지었다는데 여러분은 그 빚이 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빚을 안 지었다는 말은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닌가요? 보세요 그냥 글자 속에 이미 다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는 순간 바로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자가 뭐예요? 전할 전 길도 놈자 그래서 도를 전하는 사람 그러면 그 길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3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도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균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어떤 종교는 30년을 수도했는데도 아직도 전도자가 아니고 구도자야 구도자라는 건 또 뭔 말입니까? 구할 구, 길, 도, 놈자 지금도 길을 구하는 사람 왜 아직도 도를 구할까요? 간단합니다 그 길이 그 도가 아직 그에게 안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구도자입니까? 전도자입니까? 이런 말이 예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종교를 믿던 구도자입니까? 전도자입니까? 그런데 계속 구도하면 언제 도가 옵니까? 없는 도를 계속 구도하고 있는 건 그건 구도자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고 앉아 있는 건 모른다고 알고 있으면서 앉아 있는 건 그거는 진짜 자기 기만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보세요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 예수를 믿은지라 보세요 남편 여섯이나 있던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바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 가로돼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목마른 여자입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목마른 여자입니다 하던 여자입니다 이 목마름이 뭔지 아세요? 목이 많아서만 목을 말한 게 아니고 남편의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세상에 신랑을 여섯이나 살았으면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또 일곱 번째 남자를 구하던 여자입니다 이런 갈증 속에 빠진 여자 이 여자에게 목마름이 해갈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며 장만이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미라 오늘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이 말씀이 안 들려옵니까? 예, 지금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직접 얘기하니 네가 못 알아 듣길래 내가 장 목사한테 얘기해서 얘기하니 장 목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내가 한 말로 듣거라 제 설교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출신입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주님이 직접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이 못 들으니까 저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다 이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거라 복음을 전하거라 너를 해야 할 자 없을 테니 복음을 전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내가 모해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이로 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시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확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부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뭐 어떻게 얼마나 더 얼마나 더 잘하라 그래 내가 무슨 가수여 가수도 나보고 잘한데 여러분 주님이 바울하고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지요? 능력은 우리가 바울보다 못해 그래도 못하면 못한 대로 한 달러한테 받으면 한 달러한테 두 달러한테 두 달러 열 달러 열 달러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다섯 개 받은 사람은 하고 하나 받은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부정하면 부정한 대로 하는 거고 그릇이라는 게 종지기도 있고 항아리도 있는 거예요 다 항아리면 상 어디다 올려놔? 다 하나 놓으면 다 끝이지 거기다 또 다 말아먹어? 종지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비싼 반찬은 종지기 다 담지 뚝배기 다 담는 비싼 반찬이 어디 있어요? 시세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종지기지만 귀하네요 그렇게 착각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한테 왔어도 참 별 희한한 소리예요 목사님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다 보면 나는 그러면 너를 제일 사랑하면 나는 2등이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마술사야 다 그렇게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을 만들어버렸어 나도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 나도 확신하기는 하나님이 빌리그리한 목사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여러분도 그렇지? 응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알게 하는 거라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디모데우스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더니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거라 보금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전하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 제자들이 했고 제자들이 한 일 집사님들이 했고 집사님들이 한 일 성도들이 한 겁니다 4등전 5장 42절에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4등전 8장 4절 이하에 그 말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전도를 빼고는 말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구원받은 증거요 전도는 남을 구원하는 증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오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빛이 빛나는 변같은 까만 눈동자 이게 지금 잔소인가요? 보금소인가요? 그날에 여러분 별처럼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렇게 빛나는 삶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거를 보금성과 가수가 놔뒀겠습니까? 대번에 저 가사이다 그걸 집어넣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드 주의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은 뭘 하든지 그냥 주의 이름 부릅시다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하니까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파리여 오늘 여러분의 파리 저런 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간질이나 하는 발 되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흉이나 보는 그런 그걸 입이라고 해야 돼 주둥아리라고 해야 돼 그걸 진짜 우리나라 말은 너무 완벽해요 영어는 그냥 이러나 저러나 마우스 입이요 그러나 우리는 입 주둥아리 이런 언어는 세계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완벽해요 완벽해 보금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여기저기 흉보고 다니는 발모가지 전도지를 나눠주는 아름다운 손 여기저기 못된 짓 하고 다니는 손모가지 영어로 손모가지가 보여 몰라 내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 없어 그냥 손이야 핸드 우리는 손모가지 발모가지 주둥아리 여러분은 아름다운 입으로 한 주간 그리스의 사랑을 전해서 다음 주 꼭 한 분씩 전도하셔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게 본당이 좁아서 지금 여덟 군데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이제 그쪽도 채워져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려운 게 주차 때문에 어려우니까 주차 불편하다 하지 말고 우리 협력교회 가서 거기서 또 예배 드리면 그냥 바로 실황으로 그냥 바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딱 지금 우리 과제는 전도입니다 오직 어차피 교회 사명은 구원하는 것이고 중문교회 사명은 구원하는 것이고 그 구원하면 하나님의 보너스도 보너스로 성전도 그냥 다 지어줄 것 같아서 그래 아멘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